죽은 게 성함을 다시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구에서 살아가기에 상당히 유리한 얼굴로 다시 태어났다는 게 결론이야 이 얼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예요? 우리가 안 잡고 싶어서 안 잡는 게 아니잖아 누구보다 잡고 싶은 게 우리라고 의사님,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? 세연이 얘만큼은 제발 한 번만,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너, 고세윤 봤지? 너 누구야? 네, 아저씨 너, 우리 배우는 아저씨